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저는 디올백 명품수수사건 그리고 설 연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대담한 것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 목회자들이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정권에 아부하는 그 성명 규탄서를 제가 저의 입장을 또 발표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속인 청공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내용을 지난 설 연휴 때 저희 서울의 소리가 커튼 뒤에 청공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0분짜리 영상물이 방영이 됐는데 국민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청공과 대통령 부부의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저의 입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설 연휴 동안 KBS 대담을 통해서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을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또 분통 실망과 허탈 자괴감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그 좌담회를 반박하자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신고인입니다 그 어떤 피신고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여는 언론 대담을 통해서 조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대수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타자화하고 제3자처럼 이 사건을 다루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저에 대한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궤변과 합리화를 한 것을 볼 때 저는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지혜롭지 못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여사가 수수한 명품은 디올백 300만원짜리뿐만 아니라 샤넬 화장품 180만원 모두 480만원입니다 김양란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청탁이 됐든 대가성이 아니든 100만원 이상 매 회견연도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배우자인 공직자는 반드시 감사원, 권익위,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대통령은 어떤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영상을 통해서 폭로하게 된 것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공익 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개수가 무려 90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게 쓰레기 불법 투기, 환경오염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공정 고래를 하면 그 장면을 촬영해서 관공소에 제출하면 역시 포상을 받습니다 상거래 담합행위, 병무비리, 무허가 의료행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 식품,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부정선거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고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자를 영상물로 찍어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이고 영부인이라는 것뿐이지 저는 영부인의 부정부패 현장을 증거 재집을 통해서 국가기관과 우리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알렸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혹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이 신고 내용, 폭로 내용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사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정밀 수사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직까지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아지십니까? 제가 특별히 많은 극우 세력들이나 국힘당 대통령실 측에서는 저의 이런 공익 제보를 두고 공작정치니 몰카공작이니 이런 용어로 저를 비하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몰카공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다음 대기자들이 양 손에 손에 명품 쇼핑 가방을 들고 유명한 백화점의 선물들을 사서 제 다음으로 접견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해명하실 것입니까? 국힘당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해명하실 겁니까? 그것도 제가 동원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공작을 꾸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1월 7일 날 함라운동 관저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대통령께서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낮 11시 30분경에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고급 소나무 분재 기본 단가 천만 원 이상의 그 소나무 분재를 학교 로고가 새겨진 트럭에 실코 한난동 관저에 도착해서 그 초병들의 안내를 받아서 한난동 관저의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차량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이 폭로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저는 디올백 수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부부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난동 관저는 두 사람만 살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강아지 애완견들과 수발 들어주는 그런 극소수의 비서 외에는 대통령 뇌에만 사는 곳에 이런 고과의 뇌물성 선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영부인은 코머나 콘텐츠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한난동 관저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디올 핸드백 사건 이전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올 핸드백 사건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코머나 콘텐츠의 대표로서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많은 전시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업체로부터 많은 협찬과 후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는 사법정이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30개 업체로부터 내가 암흑의 암흑의 검사 간부의 부인인데 우리 전시회를 협찬해달라고 할 때 그 어떤 기업의 총수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협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은 검찰 권력을 잡은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도 그 사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은폐되고 덮어지고 넘어갔는데 과거는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을 했다면 그러한 나쁜 행동들 그러한 불법을 근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제 다음 접견자들에게 그 명품과 많은 선물들을 병원처럼 은행처럼 대기자들을 세워놓고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통령과 정상적인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조로 이사가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탄을 받고 특검을 받아도 마땅한 범죄의 행위인 것을 저는 고발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하여 대통령실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명언을 남겼듯이 저는 그 명언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직 영부인들이 소환되거나 현직 영부인이 소환된 일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130억 비자금 관리 문제 때문에 2004년도에 소환을 당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에서 참고인 소환을 받았어요 대검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부산으로 소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윤혹 여사,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혹 여사는 2012년도 내곡동 사조부지 매일 관련해서 특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해서 성역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고 아무런 사과도 없고 아무런 검찰 조사에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상권 분립의 이 시스템은 붕괴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들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들 그리고 한기청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 당대의 권력과들과 자본과들과 부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했고 그렇게 올바르게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질책을 하고 호통을 치고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이었고 또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세례 요하는 권력자 해롯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을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적해서 그는 결국은 순결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교회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재미교포인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종북으로 몰아가고 간척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임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공이라고 하는 무석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그 무석적인 본인의 종교적 판타지와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를 국정농단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간접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친 가운데 대통령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정법 강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국정에 관여하고 국정에 오다와 미션을 줘서 지금까지 청공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개입한 것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청공을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시간 동안 한 번에 네 시간 동안 세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설날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다음 2차 공개가 남아있고 본방송이 또 남아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통일은 내년 2025년 가을에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한 국정정책을 대통령 측에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은 그것을 지금 국정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달 2025년 2월 5일 날 김홍호 통일부 장관이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모아서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자유북진 정책 자유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그 포럼을 열면서 북을 라디오로 심리전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북을 자극해서 국직전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공에 그 국정동단을 놓고 특검으로 다시 그것을 새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특검으로 다시 그것을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건진법사도 특검으로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일가 아버지 김충식 어머니 최은순 오빠 김진우 남동생 김진환 모든 이런 일가족이 얼마만큼 국정에 개입돼 있고 인사청탁 이권 개입에 관여돼 있는 것을 특검으로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 사건 디올 핸드백 사건도 제 디올 핸드백 사건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코마너 컨텐츠의 검사 간부 시절에 했던 그러한 많은 후원 협찬을 받았던 것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많은 선물이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저 말고 다음 대기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디올 핸드백 특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특검이 더 추가로 쌍특검 외에 더 발효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